자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부모형 입니다 정말 좀 하기 싫지만 어 게임 소개를 해드리자면 snk vs 캐콩 카오스 인데 snk가 완전히 쫄딱 막으면서 플레이버거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만든 게임인데 snk라는 이름을 다루고 나오게 너무 부족함이 말도 안되게 큰 이천상과 더불어서 snk에서 당장 팝을 해야 될 게임 당장 팝을 해야 되는 게임 0순위로 알고 있는 히드의 개망작입니다 게임을 제가 보여줄건 있지만 왜 이렇게 쌍욕을 하냐면요 조작감이나 게임 시스템 스토리 모든게 정말 어디 스토리 갓이 승모국으로 만드는거에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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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 저 피 너무 보기싫다 피 피인지 피가 딸나는지 안 딸나는지 구별이 안돼 하하하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별이 안돼 맞은건지 안 맞은건지 구별이 안돼 이 자식이 무조건 점프를 해서 맞네 무조건 점프를 해서 맞아 정말 병맛 게임이 아니지 히딩키를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없어 짬뽕 짬뽕중에 짬뽕게임은 주소없는 짬뽕 이유없는 짬뽕 이런 게임은 디스하는 맛으로 게임은 차라리 맑은색보다 이 파란색으로 보는게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안 맞네 안 맞네 좀 잘 안봤네 오오 오빤 오 왜 이렇게 많이 달라 기아 하나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라 아 이거 너무 빨리 썼다 너무 빨리 썼어 맥치원님 파워 매티한님 오세요. 눈 버리겠는데? 파워 매티한님 오세요? 길자님 오세요? 왓자님 오세요? 뭐야 뒤에 있는데 맞나? 너 복지를 생각 안하냐? 오세요. 오세요. 없죠 이 자식들 다 점프해서 맞네 이 자식들은 정의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은 정의적이고 정의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은 정의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하면 나온다. 저런 필살기도 있었나요? 아, 미스터 가라디 만남 안되는데 차라리 고우키가 나은데. 좋았어. 피싹이 왜 이렇게 많이 달랐지? 일반 피싹인데. 뭐야, 피싹. 아유, 진짜 애벌워치 뽀개버릴라 이 자식. 주워. 피싹이 비싸기. 피싹이 비싸기. 피싹이 비싸기. 피싹이 비싸기. 아 지겠네 링게리 존던지 먹으세요? 쟤쓰 타임옵..타임아웃이나이네 미안해 지사기 잡아가 와 저기 잡힌다고? 야 파워가 훨씬 더 세네 오케이 제발 제발 고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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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옵.. 와아이 끝났어 가불이야 가불 아씨 더럽대서 지랄한데? 아 씨끼 존나 맘에 안 된다 진짜 Let's go 빠꼬마기 아께 어쩔 수 없어요 빡꼬빡이 하나 못 이길 것 같애 너무 빡세여 뭐야 이게 안 맞는다고? 지랄하네 하여튼 지, 지 맘대로네 지 모든 게 지한테 맞춰져 있네 아 참 손잡아 와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겼어 이겼어 이러면 이거 끝나기 싶은데 내가 이기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뽑겨가지고 아 안 끝나네 안 끝나네 자 이러면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싸우겠네요 아테나 제발 아테나 레드 아디마 말고 아테나 아테나 제발 아테나 아테나는 밥이야 아 레드 아디마 이씨 아 대신 미치겠네 뭐 어떻게 잡아야 돼 야 너무한다 너무하다 정말 짬뽕은 레드 아디마가 난 여러분 왜 나올까요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해봐요? 레드 아디마가 왜 나오는지 이 게임 영화서 전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머드 월이 다 치워나오게 하던가 정말 게임 개역지다 짬뽕도 이런 해짬뽕이 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야 진짜 아 아 아 아 아